지금 오후 한 시 한 반 정도 지금 저희 트레일에서 출발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킹하는 이샘 벤쿠버 오아이 비비안입니다 그리고 저의 짝꿍 안녕하세요 짝꿍입니다 오늘은 그랜디와인 외도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이 안나와 있어서 트루베베베 엄청 헤맸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오후 1시 반에 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오다가 윗부에서 아빠 어디 갔어? 또 버섯 따러 갔어 그치? 땅속에 와 묻혀있네 송이버섯 많네 이거 엄청 오동통하다 몸통이 네 여기 트레일 초입에서 저기 멀리 폭포가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당기네요 네 와 이거 무슨 버섯이야 그 왜 스머프 스머프 마을 갔다고 스머프 마을에서 나와서 추돌이 나올 것 같아 여기 지금 갈림길이 나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GPS 맵으로 확인 중이에요 오늘 날씨만 맑았으면 와 여기가 다 내려다 보였을텐데 옳지 여기서부터 약 한 1키로 가면 매도가든 만나요 아 매도가든이 아니고 매도가든이 아니라 브랜디 와인 매도 트레일 매도가든은 삼각살집이잖아 삼각살집이잖아 정신하고 나하고 나에게 풀르구나 내가 아는 건 매도가든 돌풀럽이고 나에게는 풀렸어야 풀려 여보여보 저기 봐봐 지금 보여? 실루엣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 와 어쩌면 좋아 이 풍경 네 계속 날씨가 구름 속에 갇혀있다가 지금 해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구름들이 지금 다 거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풍경들이 너무 아름답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네 지금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이런 풍경이에요 이게 다 구름 속에 드리버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저기 저기 블랙투스 굴드 돌이고요 남편이 드론을 한번 여기서 날려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어 SD카드를 포매팅이 정확하게 지금 된건지 안 된건지 몰라서 녹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드론이 이륙을 했습니다 드론이 이륙을 했습니다 잘 찍혔으면 좋겠다 저렇게 멋진 풍경들을 다 남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렇게 멋진 풍경들을 다 남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멋진 풍경들은 그녀를 해야 수 있을까요? 가장 멋진 풍경들은 다른 차량이 저에게 그런지 저에게 너무 아름답게 늘 Teacher 산을 chief 착륙! 안전착륙!! 아! 살아있는거 같아 와 찐멋있다 네 지금 한 10분 정도 구름이 싹 거쳤다가 네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좋은 그림들을 많이 좀 찍을 수 있었고요 남편이 지금 첫 드론 비행을 성공적으로 지금 마치고 제가 좀 소감을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첫 드론 비행이야 아니 정말로 이런 풍경을 제대로 된 풍경을 찍은 거는 처음이지 오늘 그치 했는데 내가 보는 시각보다 위에서 보니까 조금 좋긴 하네 그치? 멋있고 이런 풍경을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쁘고 하여튼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내가 드론을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우리 아리하고 보리 있잖아 그런데 드론은 날라다니니까 나리 어때? 나리? 나리? 아리? 나리? 나리? 어 아리, 보리, 나리 항상 우리랑 같이 다닐 거 아니야 좋지? 나리 좋아 음 그럼 이제 나리로 우리 정하자 여보 저거 저게 글래시아야 보니까 지금 와 이제 보니까 저게 글래시아네 진짜 멋있다 지금 날씨가 또 좋아졌어 그치? 응 좋아진다 그랬잖아 응 오후로 갈수록 갠다 그랬어 그치? 와 너무 맛있어 정말 멋있다는 말 외에는 따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입이 그냥 벌어져요 이러한 멋있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네요 날씨가 다시 구름 속에 갇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리고 아마 여기가 원래 이렇게 오는 그런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왔는데 네 리치를 타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 멋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터라이즈드 그런 비이클들은 운행을 할 수 없는 길이고 트레일로만 산행을 해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4시쯤 됐습니다 여기가 출발한 지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벌은 시간은 2시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6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감히 적고 지금서부터 또 즐겁게 내려갑니다 네 경치도 구경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길이 너무 예뻐요 눈 속에 많이 담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에 쌓여져 있어서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왜 어? 거기서 1,2시간만 더 지체했어도 깜깜할 때 내려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치?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 조금은 키친도 있고 뭐지? 너무 재미있어요 고르 release 이 소리부터 넣는 거야? 시원하게 음식도 다 onda 빨리 넣어야지 커피 커피 타주 커피 커피 음료 그 다음에 오븐도 와 오븐을 쓸 일은 없지만 일단 우븐도 엄청 크고 인덕션에 렌즈에 컷 또 와인잔하고 컷들 요기까지 밥 다 뜯었나본데?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스티로떡기까지 자 여기서 일단 초골구이를 하고 피치하게 저희 번호에서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로떡기 와 정말 진수성천이다 여기서는 좀 때까리게 먹어보겠네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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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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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꼬치 마늘 버섯 삼겹살 대답하는거야 네 하고 이 시리즈의 야식 주인공 그게 중요한 안내받으니 두려움에 대해서 먹으면 많이 드시는 분들께요 맛있어? 맛있어? 이헤이헤이헤이 투리 너 뭐 먹고 왔어? 투리 투리 웨이 가자 응가라 가자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가자 가자 응 응가도 누이고 그 다음에 시그누이교 할 겸 너무 배부르기도 하고 산책 나왔어요 기념품샵도 있고 악세사리 기념품 자 주말 저녁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밤 한 10시 한 13분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 휘슬러 빌리지는 다른 캐나다 이런 곳과 달리 사람들이 많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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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점을 알려드리고 있구요 근데 분위기가 반반적으로 굉장히 호시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고 강아지들도 데려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오시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오시면 잘자 네 저희가 1박 2일 동안 묵었던 호텔인데요 가성비 대비 너무 좋았던 호텔인 것 같아요 차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하루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슬러 빌리지에 있는 샤토 호텔이에요 네 여기는 샤토 호텔 로비인데요 아침 식사는 여기 호텔 로비 1층에 붙어있는 와일드 플라워즈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먹으려고 해요 네 여기 식당에 왔는데 한 20분 정도 웨이팅해야 된다고 해서 웨이팅하면서 여기 호텔 내부도 한번 둘러보고 네 여기 바깥쪽으로도 한번 좋은 그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열이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만 입장하게 염격하게 관리를 하네요 네 스타터로 이런 것도 주네요 너무 귀여워요 정사중생 잘 왔네 그니까 오늘이 딱 결혼기념일인데 위도하지 않은 문피리의 선처가 뱀프에 와이듯이 잘 익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정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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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리라차! 땡큐! 사실 저희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이번 주말이. 오늘이지. 오늘이지, 딱. 그지요? 그래가지고 웨이트리스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렇게 또 예쁜 디저트를 준비를 해서 좋네요. 너무 이뻐요. 저희는 위슬러빌리지에서 아침까지 다 잘 챙겨먹고요. 브랜디와인 폴의 가을 모습을 한번 담아보러 브랜디와인 폴즈로 떠나볼게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여기 브랜디와인 폴즈를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는 포포로 가는 트레이 입구. 브랜디와인 폴즈로 룩아웃은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어요. 이 흐르는 이 크릭의 물들이 이따 보시게 될 브랜디와인 폴즈로 떨어질 물들이에요. 네, 엄청난 수량의 물이 떨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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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 완연한 가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브랜디와인 폴즈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어요. 네, 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이 뷰를 볼 수가 있네요. 네, 저희가 브랜디와인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스포가 정말 시원스럽게 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드론을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GPS가 안 잡혀서 여기는 이륙할 수 없다고 뜨네요. 네, 아쉽네요. 아쉽죠? 아쉬워. 네, 아쉽죠? 아쉽죠? 네, 아쉽죠? 네, 아쉽. 보여서 추천드리지 않고 싶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안전이 최고 거든요.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 미끄러워. 4발 달린 짐승처럼 올라가야 돼. 너무 시원하다, 여기.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이렇게 개면서 너무 좋네요. 자, 이제는 오늘의 일정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